중국의 달 탐사 로봇이 지금까지 발견됐던 현무안과는 다른 암석을 달에서 찾았습니다. 중국 과학자들은 창어 3호를 통해서 달에 착륙한 탐사 로봇 옥토끼오가 최근 고대 용암이 흐른 곳에서 새로운 암석을 확인했다고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 발표했습니다. 과거 미국과 러시아가 달 탐사를 통해 얻은 현무안 표본은 티타늄 함량 정도에 따라서 높은 티타늄과 낮은 티타늄 두 가지로만 구분됐습니다. 하지만 40년 만에 이루어진 중국의 달 착륙 탐사를 통해 얻은 암석은 함유량이 중간 정도인 티타늄과 산화철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새로운 종류의 암석이었습니다. 연구팀은 이번에 발견된 암석을 통해서 달의 내부가 지구보다 덜 균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달이 화산활동으로 어떻게 변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